안녕하세요. 생명의 이슬을 함께할 여러분들 콕스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철 실모 시즌 2 OT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실전 모의고사, 실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지금 이 시기, 8월 이제 들어갔는데 고득점을 향한 실전 연습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즌입니다.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시기죠. 우리가 모의고사 푸는 목적은 바로 뭐냐? 제한된 시간 안에 실수 없이 기본 문항을 해결하고 그리고 빠르게 직관적으로 핵심 문항을 풀어내는 걸 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모를 메인 강자로 활용하지는 않고 실모는 일주일에 1회에서 한 2회 정도 많이 푸는 친구들 1일 1실모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 내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엔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유형 분류 테마집일 수도 있는데 한종철 커리로 하면 자분기 또는 로제기 수업을 들으면서 실모를 병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습 이론의 문항 적용, 제한 시간 안에 풀어내는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리고 한종철의 2024 철철, 실모 같은 경우에는 시즌 1, 2, 3 통틀어서 총 26회가 발매가 되는데 시즌 1, 6회는 이미 발매가 돼서 완강까지 돼 있고요. 현재 지금 제가 오토를 찍고 있는 건 시즌 2의 10회입니다. 그리고 시즌 3도 10회가 출시가 될 거고요. 제작 방식은 최신 기출 EBS 연계 교재의 응용 그리고 수능 문제 구성과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난이도는 상, 중, 하 고르게 섞어놨고요. 교재 이제 미리 보면 이런 모양이고 보통 이제 교재 받아보면 썩 괜찮네? 이상하지는 않네? 그 정도입니다. 문제제 해설지 5회 말 리뷰 교재가 있고요. 한종철 심의의 가장 큰 장점은 리뷰 교재입니다. 리뷰 교재는 각 회차별 등급 컷이나 서문을 수록해서 문제 구성 및 활용법을 친절하게 안내했고요. 그리고 전문항 테마별로 재분류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시험지에는 급하게 푸느라고 다시 지우고 풀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리뷰 북, 즉 복습용 교재를 따로 책자를 조그맣게 넣어드립니다. 수록된 문제가 모두 재분류가 된 테마별로 그걸 다시 하면 쭉 가볍게 풀면서 복습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차별 난이도는 1에서 10회로 진행됨에 따라서 상, 중, 하 회차가 진행될수록 서서히 난이도가 높아지게끔 물론 체감 난이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활용법 당연히 시간을 30분 재고 풀어보셔야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습관 같은 데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현장감 있게 풀어보거나 또는 학원에서 풀어보고 혼자 밀실에서 풀어보는 것보다는 프리 순서는 전략적으로 기본 문항 16개 그 다음 어렵다고 하는 핵심 문항 4개 이런 순서로 해주시고 기본 문항 16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알집에서 훈련했던 것처럼 15분 이내에 풀어보려고 하시고 그리고 핵심 문항 4개는 본인이 학습한 우선순위에 맞춰서 4문제를 20분 이내에 풀어보려고 하시고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한종철의 실목뿐만 아니라 6구 평가원이나 수능, 공식력이 있는 그런 실제 모의고사 시험에서도 대부분의 수험생은 사실 30분 안에 수 문제를 다 풀기 쉽지는 않아요. 30분 안에 한 17개, 18개 그렇게 풀면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19개, 20개 이거 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에 의미가 있다는 걸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응시하고 채점 및 검토한 다음에 핵심 문항 강의 위주로 해서 수강을 해주시면 좋고 강의 수강 목적은 꼭 맞춤 문제, 틀린 문제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풀어봤고 스스로 점검은 해봤지만 강사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복습한다는 느낌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입건은 이미 7월 31일 날 진행이 됐고요. 개강은 8월 11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좌 구성은 매주 두 강씩을 제가 촬영할 계획이고 핵심 문항 위주로 해서 이게 회차가 많기 때문에 전문항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해도 여러분들이 또 독려하는 글들도 많이 올리시고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주요 문항 위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회당 6문제 그래서 막전이 근육은 필수로 들어가고 유전 어렵다고 하는 3, 4페이지의 합의 4문항 그래서 합의 6문항을 제가 회별로 회차별로 촬영해서 최소 매주 두 강씩은 올려드리고 가능한 사안에서 더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하기는 매주 월요일 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철철심원 시즌2 OT로 인사를 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셔서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